박시강 전 회장님 1년 후배 우리 과 마라톤 10년도 별로 안되고 새벽부터 나가고 오늘 정말 고생하시는거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음식 너무 맛있게 잘하시는거고 오늘 김천하고 경산에서 우리 마라톤 동호인들 함께 해주시기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오늘 인시유제를 계기로 해서 올 한해 우리 마라톤을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아무 사고 없이 절달하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건배제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모두 일하마 잘 달리자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시주제에 들어주신 각클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미마라톤 이희보 회장님이야, 회원을 보고 있습니다 축 comm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